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노인을 마구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춘천의 한 길가에서 70대 B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일면식은 없는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처럼, 피해자의 방 taxes,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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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